다음은 포켓몬스터 접기 색종이를 잡아보겠습니다. 포켓몬스터 색종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접기 선대로 그대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모두 3장씩 들어있어요. 한 장은 제가 접었기 때문에 모두 3장씩 들어있고요. 접는 방법이 들어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아이들도 쉽게 따라 접을 수 있는 건데 접어놓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수댕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주리비안 뚜꾸리 하나씩 접어보겠습니다. 뚜꾸리를 접어보겠습니다. 예쁜 뚜꾸리예요. 먼저 뚜꾸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얼굴이 밑으로 나오게 놔두시고요. 그대로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면이 보이게끔 삼각으로 위를 접어줍니다. 삼각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얼굴이 나오게 뒤집으시고요. 밑에 있는 삼각 부분을 접기 선대로 뒤로 젖혀주세요.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고요. 핑크색으로 되어있는 얼굴 부분을 가위로 오려줍니다. 끝까지 오려주시고요. 반대쪽도 핑크색 선까지 얼굴 모양 따라서 오려주세요. 이렇게 다 오려주셨으면 접기 선대로 뒤로 젖혀주세요. 첫번째에 있는 접기 선대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첫번째 나와있는 선을 중심으로 뒤로 젖혀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선대로 앞으로 젖혀줍니다. 뒤에 있는 선을 한 번 더 앞으로 젖혀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으시면 완성이에요. 뚜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예쁜 캐릭터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접어보세요. 종이나라에서 나오는 포켓몬스터 종이접기입니다. 종이나많아 그 envoy 아ynı 그린 그릇 염 eng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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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릇 여러 깔 그릇 감사합니다.